메이플랜드의 30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어제 먹다 담은 묵음지 닭도리탕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제 훈집하던 신기타 1300만 매소에 팔아주었습니다. 오늘은 77렙도 찍어놨습니다. 오늘은 3시간 정도 주니어발록을 한번 잡아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매직가드로 인해서 생각보다 별로 안아팠습니다. 첫번째 보상, 에일릭스, 파워에일릭스, 돈주머니 2개가 나왔습니다. 소소하게 중간에, 손주 10% 대리적도 있습니다. 소소하게 중간에, 손주 10% 대리적도 있습니다. 80번즈가 나왔습니다. 보상만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록에서는, 흑소정과 엘릭스, 파워에일릭스가 나왔습니다. 보상만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보상. 오늘은 10% 한 장 발려있는 80손주의 60% 육작입니다. 시작됩니다. 아, 지작에 한걸음 83까지 다음까지 이브링즈 83급 86급 99급 이브링즈 와 뭐야 설마 99? 89? 아아아아아아아 아까비 아아아아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현재 99이 이브링즈인데요 아까비 아니 왜 잘 가다가 아 그래도 100이 이브링즈는 되야되지 않겄나 아 쏘씨 4작 성공해서 92 쏜즈가 됐고 이브링즈 100이급이 되었습니다 보상 안나올때는 거의 거의 1시간 동안 돌았는데 딱 하나 잡고 거의 그렇게 안나올때도 많습니다 오늘의 만물상담도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구매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장에 정리를 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문서도 한번 시작했습니다 시세대로 사서 대량을 모아서 20% 시세보다 20% 대량 반매하는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매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득 챙겨야지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plu가 수시 sneller 3작 Brain 추가 틀니 Ф hide People 사시는 분들은 1회 교환만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못들어오시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팔만한 것들을 메모장에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웬만하면 보통 상가격에 만원정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장비 칸을 꽉 채운 뒤는 구매 및 판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살 것을 미리 정리해주셔서 빠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템 구매 및 손질을 받고 있습니다. 매입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마침 다음 손님이 거래하자마자 바로 손질을 사갑니다. 한 달치 용돈을 다 쓴 분이 오셨군요. 시작됩니다. 클릭이 잘 안되서 열심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마우스가 클릭이 잘 안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돼서 둘 실패 열심히 클릭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릭이 안되는 모습입니다. 클릭이 안되는데 열심히 드는건 되는데 내려놓는게 잘 안되는 건데요. 5장 6장이 발렸고 100만원도 후원지를 받아보렸습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 타임 30일차 8시간을 더해서 280시간 30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